지은지 35년이 지난 빈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원도 삼척시 도계업에 왔습니다. 여기 석탄공사가 소유한 새마을 아파트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아직도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강원도 지역에 많은 석탄 광산들이 폐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여기 석탄공사 아파트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니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이 위험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9년에 준공을 해서 지었는데 35년이나 지났죠.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총 463세대. 예전에는 여기 뭐 꽉 찼겠죠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은 빈 아파트도 많이 보이고 일부 아파트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12평 정도 되는 작은 평수입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해도 지금 경비실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한 명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현관 쪽을 보니까 통보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광업소 성인 없이 사택에 무단으로 입주 거주 중인자와 미임대 중인자는 4월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랍니다. 만일에 체결을 안 하면 명도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명도소송.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봤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무단으로 입주했을 경우 그 사람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쫓아내는 거죠. 물론 사정이 딱하겠죠. 집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일부러 이런 빈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지는 않을 거고 아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빈 아파트에 아무나 들어와서 이거 내 집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복도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입니다. 한마디로 광업소 사택이죠. 80년대 광부들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지금은 폐광을 많이 했죠. 강원도 지역에 많은 탕광들이 폐광을 했습니다. 오래 전이죠. 그래서 여기 사택도 이제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빈집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주민들에게 싼값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탕광들은 지금 대부분 폐업을 했죠. 그래도 지금 몇 개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2025년이 되면은 모두 폐광을 시키고 강원도 지역에 한 개 탕광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연탄가스 때문에 또 불행하게 10대 학생이 한 명 희생이 됐습니다. 이 학생의 집은 연탄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스보일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탄가스의 질식이 됐을까요? 이 아파트는 아주 오래되가지고 연통 있죠. 그 굴뚝이 아랫집에서 맨 윗집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답니다. 아랫쪽 집에서 연탄을 피웠는데 그 가스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여학생이 연탄가스를 마시게 된 겁니다. 이 아파트도 연탄이 제법 쌓여 있습니다. 연탄으로 아마 난방을 하는 집도 아직 있는 모양입니다. 예전에 이 연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이 아파트도 아마 난림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지었으면은 아직 멀쩡하겠죠. 우리나라 대부분 옛날 아파트들이 30년 넘으면 안전문제가 생겨가지고 재개발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보수도 못하고 재개발도 못하고 이렇게 유령아파트처럼 남아있는 이유가 지금 석탄공사가 계속 적자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아파트를 수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폐강이 되고 이렇게 남아있는 석탄공사 소유의 아파트가 무려 3500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3500채나 되는 그 아파트들도 다 지은지 오래되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 아파트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창틀도 녹물이 흐르고 지금 모든 철재들은 이렇게 녹이 설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3500가구 중에서 600가구는 안전문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산이 있고 또 계곡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 지을 자리도 변변치 않죠.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약간 산쪽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해보면 C등급이나 D등급 받을 것 같습니다.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위험판정이라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파트를 한바퀴 쭉 둘러봤는데 이상한게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앞동 여기는 텅 비어있습니다. 아예 사람이 아무도 안사는거죠. 이 동에 사람이 살지 않는거는 이 아파트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해서 전부 다 퇴거를 시켰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옥상 지붕이 갈라져가지고 비가 줄줄 아파트로 흘러내리고 배관도 낡아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벽에도 금이 가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서 일부 동은 지금 아예 폐쇄를 시켜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문을 아예 잠궈놨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활성화시킨다고 폐광지역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무려 3조원이나 쏟아부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아파트가 낡아있습니다. 우리 혈세 천억이나 들여서 지은 강원랜드 그 강원랜드에서 이금의 25%를 폐광지역 발전기금으로 내놓습니다. 그 돈이 매년 천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감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자체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위험한데 석탄공사 소유니까 석탄공사에서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겠소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전혀 이 아파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상태가 이렇게 안좋으니까 제가 봐서도 이건 수리해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죠. 그래서 삼척시하고 LH에서 지금 12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곧 착공을 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했는데 강원도 도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지역을 쭉 돌아보니까 옛날보다 더 오히려 황폐화가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 탄광지역 인구는 전성기때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는데 밑빠진 독에 불붙기였습니다. 그 많던 발전기금은 다 어디다 쓰고 이제서야 대체산업 먹거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